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국내임 박수영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 방송 보고 사실 주변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떤 얘기 좀 들으셨어요? 일단은 박수영 의원이 인물이 참 좋으시다. 그리고 말을 참 수려하고 보수에 저런 의원이 있다라는 게 상당히 좀 각광받을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저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행크를 하셔서 그런지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너무 잘생겼더라. 민주당 사람들도 잘생긴 사람 있네? 뭐 이런 얘기하던데요. 자, 디토크 정치 룰 소개하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첫 주제는 여야 새 지도부가 과연 협치가 가능할까입니다. 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송영길 의원에 대한 평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송영길 당대표님하고는 저는 개인적인 친분이 상당히 좀 오래 깊어요. 90년대 후반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였는데 송영길 의원이 2014년 인천시장에 떨어지고 2015년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중국 청와대학에 있었는데 그 기숙사에 제가 놀러갔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친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기숙사 방에 갔는데 그 포스트잇으로 중국어 관련된 내용들을 다 붙여놓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운전면허증을 중국어 시험을 봐서 딴 거예요. 별명이 황소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관철시킨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내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옆에서 꼭 지켜봤는데 이번에도 당대표가 세 번째 만에 되지 않았습니까?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그러면서 복 다시 한 번 자기가 도약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은 그만큼 정치적인 역량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친하지는 않지만 가끔 뵀었는데 좀 무뚝뚝하시더라고요. 그 무뚝뚝함 속에서 진실성이 있죠. 진정성이 있고 오랜 기간 만나야 이 사람의 진가를 아는 오래 보면 사랑스러운 그런 분이 송영길 당대표인 것 같습니다. 볼메 스타일이시군요. 그렇죠. 박 의원님 보시기에는. 저도 5선 의원 아니십니까? 그리고 인천시장까지 경험하셨기 때문에 경험도 되게 많은데 상당히 오픈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 제가 그 대표 발의를 해서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인천공항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의원들은 상당히 많이 반대를 했는데 부산까지 내려와서 자기는 가덕도 찬성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도 그렇고 이번에 당대표 당선된 이후에도 과거에 가지 않던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묘소, 그다음에 6.25 참전 용사들 묘소 이런 데까지 가셨거든요. 이건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국민 전체의 통합을 아우려로 가는 좀 열린 마음을 가진 분이 아닌가 이런 인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1위를 하시긴 하셨지만 2위 홍영표 의원하고 별로 표차가 1% 미만이 났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박성준님 말씀하신 것처럼 열린 마음으로 진영을 넘어서 통합으로 나가야 되는데 과연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강성, 친노 그룹들의 댓글 다는 분들의 뜻대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이게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또 2016년도에는 컷오프다에는 큰 아픔을 겪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시련이 오늘날 또 송영길 대표를 만들었다고 봐요. 대선 승리를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또 이번에 당선된 최고위원들이 당을 이끌어 갈 텐데요. 당첨관계는 여야 관계를 좀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호흡은 잘 맞을 수 있을까? 평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가 같은 동기입니다. 8.1학번을 제가 동기로 알고 있는데 친구이면서 정치적 동지이고요. 또 선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는데 한 눈동자만 보면 아는 겁니다. 몸짓만 봐도 알고 손짓만 봐도 아는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잘 호흡이 맞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집권 초기는 청와대 중심의 국정원 운영했다고 하면 집권 말기에는 당이 중심이 돼서 끌고 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원내 중심에서 여야의 협상이 매우 중요한데 여야 협상에서의 윤호중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저는 그동안의 어떤 국정 경험이라든가 경륜을 통해서 우리 연륜을 통해서 잘 만들어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송영길 당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5선 의원이라든가 또 인천시장을 경험을 하고 정치적 훈련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송영길 의원과 윤호중 의원이 같이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산 역사를 같이 해왔고 또 민주당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저로 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 중심에서의 마지막 1년 저는 이제 마지막 1년이라고 하는 것이 대선까지 이것을 잘 끌고 갈 수 있는 투탑 체제가 형성이 됐다. 저는 아주 듬직하다. 얼굴만 봐도 듬직하지 않습니까? 송영길 당대표 뚝심 있게 황소처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윤호중 원내대표는 부드러운 리더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당내 화합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송영길 대표의 강한 리더십과 윤호중 원내대표의 유연한 리더십이 조화를 이어서 투탑 체제로서 쌍두마차로서 저는 인당호가 앞으로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좀 염려되는 부분이 두 분이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색깔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와 원내대표 간에 호흡이 잘 맞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대표는 좀 국민통합형으로 우리 국민의힘하고 이렇게 통합도 하고 협치도 하고 하고 싶어 하는데 윤호중 원내대표는 강성이거든요. 강성 친문의 대표적인 분인데 윤호중 원내대표와는 강성 방식에 동의를 해서 끌려가 버리면 이거 정치도 1년 동안 힘들어지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인 당문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좀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아요. 법사위원장을 요구하고 있고 또 정부의 백신 확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까지 요구하고 나섰는데 얼마나 힘이 실릴 것을 보십니까? 저는 강경한 목소리가 아니고 원칙적인 목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신 문제에 당연히 온 국민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고요. 게임 체인저인 백신을 왜 아직도 제대로 못 구하고 있는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경한 발언이 아니에요. 상식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는 우회 전략으로 지도부에 있는 의원이 아닌 다른 의원이 여당을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대변인을 시켜서 정말 수위 높은 용어를 써서 우리가 얘기하는 political reto-rick이죠. 정치적 수사를 가지고 여당을 공격하게 되는데 원내대표 자신이 이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쓰면서 전선, 최전선에 나서지는 않는 것이죠. 그럴 경우 왜 그랬을까 좀 보면 조금 조급한 거 아니냐는 제 판단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 보면 김기현 원내대표가 소수파였나 당내 입지의 지지 기반이 좀 약했던 거 아니냐. 그것은 조급함에 자신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대놓고 싶습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상황이 그만큼 절박한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당내 기반 말씀하셨는데 당내 기반도 사실 100명 의원들이 투표를 해서 66표를 얻었습니다. 상당한 표를 얻은 것이기 때문에 당내 기반이 없다 이렇게 보기 어렵고 또 경험이 없느냐? 아닙니다. 4선 의원의 울산시장까지 하신 분이에요.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대통령 오찬 제안을 거절했는데 잘한 일인가요?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대통령님 만나서 서로 간에 이미지 관리하고 사진 찍고 대통령에게 인사드리는 의전 이런 거 할 정도의 넉넉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의 지조자들이 만나려면 뭔가 물밑에서 대화 오가고 카드가 있고 만나고 나면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모여서 밥만 먹고 헤어졌다. 사진만 찍고 헤어졌다.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고요. 절박한 이 민생 이슈를 가지고 결론을 내는 적어도 하나는 받아오는 이런 거 아니면 안 가겠다. 이런 결심을 한 걸로 보여주고 그게 결론적으로 다시 말하지만 상황이 그만큼 우리 민생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이죠. 절박하고 절실하다는 데서는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김기현 원내대표가 좀 유연하게 생각했었으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만나서 지금 야당 원내대표로서 지금 백신의 문제가 됐든 지금 법사위원장에 문제가 됐든 허심탄하게 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 저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야당의 원내대표의 덕목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만나서 해결될 기미가 있다. 뭔가 받아들여질 것 같다. 또는 결론이 그 자리에서 날 것 같다 하면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해봐야 아무 소용 없을 것 같다. 그게 부산시장, 서울시장 만남의 결과거든요. 만나서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하나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선전 효과를 내는 사면 이것만 언론에 나왔단 말이에요. 사진도 여러 가지 포즈로 찍었는데 두 분의 시장이 대통령 조아리는 이런 듯한 모양의 사진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김균 원내대표가 의원하게 또 야당의 원내대표였고 다선의원이었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울산시장까지 했던 광역단체장을 영임했던 분이라고 하면 처음 만나서 어떤 얘기를 못하겠습니까? 저는 초선의원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사전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신데 한 번 더 청와대에서 제안을 하시고. 아마 이철희 전문수석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게 조율이 되면 금방 만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얘기가 좀 오갔으면 좋겠고요. 김기현 의원의 당선이 당대표 선거에도 분명 영향을 끼칠 텐데 누가 유리하게 돌아갈 것 같고 또 파급 효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상하게 언론에서는 자꾸 영남당이라는 프레임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버려져야 되고 영남 출신이든 아니든 또는 초선이든 다선이든 중진이든 상관없이 누가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는 영남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여당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야당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 기본적 자체의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야당 안에서 영남당이란 나왔을까. 새로운 비전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성을 통해서 새 시대를 담아낼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에 있는 인물 자체가 국민의힘에서는 영남의 한계에 가둬 있고 새 시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에서 나온 용어가 저는 국민의힘 안에서 영남당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아닌가. 우리 당의 후보들이 아직 당대표 선거가 본격화되지 않았거든요. 준비하고 있는 많은 라인업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수도권 의원들 중에도 곧 있으면 출마선이 나올 겁니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가는 봐야 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물 밑에 있기 때문에 박성준 의원님과 염려하시는 것처럼 새로운 인물이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로 나왔던 여론조사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새 인물은 아니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1위를 한 것은 국민 전체 여론조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원 70%, 국민 30%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는 그거하고는 다를. 저는 우리가 당대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치인의 무게를 어떻게 달 수 있느냐. 저는 두 가지 척도라고 봐요. 그게 하나가 뭐냐 하면 인지도고 또 하나가 호감도죠. 지금 초선 의원들이 앞으로 더 인지도와 호감도를 더 쌓아야 되고.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비호감도를 얼만큼 상세시킬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후보들이 그런 정치적 무게를 좀 더 나갈 수 있는 후보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당대표가 과연 대통령 선거하는 후보도 아닌데 인지도까지 높아야 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참신한 인물, 인지도가 낮지만 호감도는 높은 인물이 나가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2030이나 샤이진보 이런 분들이 우리 당을 쳐다볼 수 있게 만드는 여건. 이게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수영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도 국민의힘의 초선분들은 그래도 새로운 인물, 초선 이런 분들에게 좀 지지를 표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영향이 많죠, 지금. 나라마다 상황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게 무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자국자국사와 유럽식의 신인 정치인을 바라는 것인가. 젊은 정치를 바라는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그것까지 안 가도 좋으니까 정말 좀 새로운 사람 나와서 지긋지긋한 정치 싸움 좀 안 하고 새로운 담론을 내놓으면 좋겠다. 새로운 담론을 내놓는 면에서는 사실 정치를 오래 안 사람보다 새롭게 나온 사람이 더 잘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흥미로울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에 좀 넘어가 보죠. 새 지도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님 배분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또 말씀해 주셨는데. 법사위원장이 왜 이렇게 중요하다고 보시나요? 김기원 원내대표 당선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하면서 법사위원장.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작물에 비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입법의 마지막 보루가 뭐냐면 법사위원장인 것이죠. 그런데 의원내각제하고 대통령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야 돼요. 의원내각제 같은 경우는 단점정부라고 하거든요. 의회 다수당이 행정부의 권한을 같이 가기 때문에. 의회 권력과 행정 권력이 같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 의회 다수당이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대통령 제하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누가 가져야 되느냐 하면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서는 집권 여당이 가져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정당을 총선에서 승리를 했고. 그러면 시민들의 요구했던 사항들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맞고 책임을 다하는 정치다.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의 실현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이론적으로는 참 많이 맞는 것 같은데 제가 늘 보면 우리 박성준 의원님이 누구를 닮았다 싶은데. 누구를 닮았습니까? 누구를 닮았는지 이제 깨달았어요. 공자님을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오른말씀을 쭉 다 하시니까. 오른말씀을 쭉 하시는데. 공자까지 반의로 오르셨어요. 두 가지를 한번 봐야 됩니다. 박성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주 원리로 가면 되는데 사람이 항상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하실 때부터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가져가는 걸로 해서 그때 이후로는 별 예외가 없이 한 번 정도 예외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속 야당한테 준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무오류성, 오류성. 나는 틀림없어. 우리 다수당이니까 우리는 틀림없어. 절대 다수당이니까 우리는 오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실론이 따로 말씀이시군요. 그럼요. 그건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87년 체제로 우리가 살펴볼 표가 있는데. 그 당시 그 이전까지는 권위주의 정부였습니다. 그래서 정부 자체가 권력의 자의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는 요소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소위와 대해서는 야당이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최초의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넘어왔는데. 그 이후에 여러 정권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뭐가 있었냐면 법사위 자체의 문제점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오히려 견제보다는 저해하는 요소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도 법사위의 체계자권을 폐지하자는 법안까지 발의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법사위원장 중에서 가장 정부가 하려는 법을 많이 방해했던 분이 사실은 박영선 전 서울시장 후보예요. 그분이 법사위원장할 때 법사위가 제일 엉망으로 운영이 됐고 법이 통과가 하나도 안 되고 법사위원들이 다 찬성했는데 법사위원장에 반대해서 통과 안 된 법도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이미 다 배웠어요. 민주당도 배우고 우리도 배운 거예요. 사실 그리고 원구성 협상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국민의힘도 사실 지난번에 7개, 8개를 가져가려고 했는데 안 가져가는 책임도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전국의 뇌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풀어가야 하고 어떻게 풀릴 것을 예상을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처음에 나오면서 이 카드를, 이 카드를 꺼냈을까. 전국을 혼란시키기 위한 카드를 먼저 꺼낸 거거든요. 우리가 전반기 원구성은 실제 2년이지 않습니까?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보장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2년은 나누는 건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는데 이 카드를 꺼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저는 대여 공세를 하는 그냥 카드로 쓰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무엇을 의도를 하고 있는지 저는 해석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또 지켜보시게요. 우리가 포기를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카운트오프화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안 줘도 좋다.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안 줘도 좋으니까 법사위원장 하나를 달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것도 협상이 안 됐거든요. 박강원 의원을 일미 내정해놓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로 계속 뜨들어봐야 사실 다수당이, 민주당이 3분의 2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래 끌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를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4.7 재보궐선거에 지고 나더니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나, 하나도 양보 안 하는구나 하는 인식을 갖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 김기현 원내대표는 국민들한테 그걸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주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에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의 임명을 제가했습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의 임기는 어제부터 시작됐고, 안경덕 노동부 장관은 오늘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두 분은 국회의원 되시기 전에는 지켜보셨죠. 지켜보시다가 직접 청문회를 진행하는 입장이 되셨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어렵고 다른가요? 우리가 아무리 반대해도 3분의 2는 민주당이고, 3분의 1은 우리가 보니까, 이게 청문경과 보고서 채택이 우리가 반대해서 안 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강행해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실컷 했던 게 다 망가지는 거죠. 이거 왜 하나, 무용농까지 들 정도로 24번이나 임명 강행을 하셨거든요. 그럼 명백히 과자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서 같이 막아줘야 되는데, 무조건 통과시키려고 하고 24번이나 통과시키는 부분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까요? 그런데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이죠. 하나가 뭐냐 하면 도덕적 기준이고, 하나는 능력과 실력에 대한 검증인데, 이 전체의 내용 중에 보면 한 부분이 모든 걸 덮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완결성, 올바른 정치를 통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선수기 후 치인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려 있는 건데, 이 두 가지 겸비하는 인간의 완결성 자체를 요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나의 오점만 가지고 이 청문회를 하다 보면 본질이 훼손되는 건데, 국민들도 의식 수준이 너무 높아진 거예요.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비공개를 한다든가, 아니면 능력에 대한 검증은 철저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번에 다섯 개 장관 후보자도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이번에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그런 후보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허들이라고 할 때, 그 허들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기준이 정말 높아서, 과연 모든 후보들이 여기에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한번 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인사청문 제도를 어떻게 할 건가, 깊이 있게 논의하는 단계는 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장관들의 인사청문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도입하신 거거든요. 이걸 없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 실컷 상관을 임명했는데, 그다음 날로 신문에 비리가 있다고 나니까, 며칠 안 해서 또 잘라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없앨 수는 없겠죠, 지금. 그래서 지금 만든 거라서 없앨 수는 없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부분을 하나 가지고, 모욕죽이라든가, 오명을 씌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인사청문회 제도가 갖고 있는 취지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 쌓인 정치 독소를 풀기 위해서, 오늘도 디톡스 주스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디톡스 주스. 지난주하고 다른 게 나왔는데. 그러네요. 대란, 도라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대화, 도라지입니까?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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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과 혈연, 입양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현행 법률이 개정되고, 자녀의 성도 부모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른 건데요. 이미 6년 전에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문제를 공론화해서 일명 사랑이법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한 분입니다. 오늘 이슈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김지원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이 아빠로 더 유명하시더라고요. 네, 어쩌다 보니. 사랑이가 지금 몇 살인가요? 이제 8살이고요. 초등학교 1학년 다니고 있습니다. 미혼 상태로 아이를 키우고 계신 거죠? 네, 그렇죠. 초등학교 1학년이면 굉장히 손 갈 게 많은 시기인데요. 네, 어린이집 때보다도 더 손이 많이 가고, 또 시간적으로 제약이 더 많아졌습니다. 사실 김지원 대표가 공론화하기 전까지는 미혼부 자녀는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사실 세상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었거든요. 2015년 당시에 사랑이도 거의 1년 5개월 만에 출생신고를 했는데 지금은 이 사정이 좀 나아졌습니까? 소송을 결국에 해야 되는 건 변함없고요. 이제 좀 간소화된 소송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법을 적용 못 받는 아이들이 지금까지는 더 많았었고요.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네, 어쨌든 아빠 혼자서 출생신고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아이들은 간소화된 소송이든 아니면 복잡한 소송이든 필히 소송을 해야지만 출생신고가 돼지고 국적과 기본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혼외 가정의 경우 생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가족관계 등록법 때문인데 관련법을 고치기 위해서 목소리를 많이 내셨고요. 결국 2015년에 사랑이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시에 1인 시위도 많이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해오신 걸 알고 있는데요. 출생신고라는 것은 사실상 아이가 국적을 취득하고 기본권을 취득하는 거고 아빠는 그거를 대행해 주는 거예요. 서류 작성을 대행해 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데 무슨 아빠의 상황과 엄마의 상황 때문에 아이의 기본권 자체가 배제된 채로 국적조차도 취득을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본 거죠. 물론 가정법원에서 따져야 될 것들은 많아요. 중복 출생신고라든지 신생추정이라든지 확인을 해야죠. 분명히 이거를 하지 말아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이에게 기본권을 먼저 주고 국적을 먼저 준 다음에 그다음에 신생추정, 중복 출생신고 따질 것들은 그다음에 따지면 어떻겠냐. 순서를 바꿔달라. 이거를 지금까지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아이들한테 주는 거는 그래도 재판을 좀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에서 아직은 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출생신고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많죠. 최근에는 그렇게 못해서 죽음을 당하고 사망진단서상에 무명녀, 무명남으로 이렇게 기록이 돼서 나왔다는 그런 기사들도 올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이제 아빠의 품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출생신고가 어려운 아이들이 또 그들의 아빠들이 인터넷상이든 뭐든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아보라고 그래서 제 전화번호를 좀 쉽게 아시라고 단체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든 것뿐이지 누가 봐도 저게 단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작은 곳입니다. 법적인 지원 같은 것도 해주고 계시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겠네요. 네.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도와주고 계시고요. 또 관련된 뭐 이제 그런 한부모 단체들, 기관들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미혼, 모 가정에 대한 지원도 있습니까? 뭐 미혼이든 이혼이든 사별이든 그냥 한부모 가정은 굳이 뭐 이렇게 따지거나 가리지 않고 다 이렇게 서로서로 돕고 있습니다. 보람도 많이 느끼시겠어요? 저희 집에 이제 돌봄이 맡겨진 아이들이 몇 명 있었어요. 반찬을 뭐 해줄까 고민하다가 이제 돌봄까지 하시는 거군요. 가끔요. 네. 그러다가 고등어 자반을 이렇게 좀 구워서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그렇게 맛있다면서 이렇게 맛있는 걸 해줘서 고맙다고 그거를 귀에 와서 귓속말로 해주고 가는 거예요. 네. 너무 좋더라고요. 매달 이제 한두 명씩 소식은 오는데 이번에 소송 끝났다고 출생신고 됐다고 주민번호 나왔다고 그렇게 해서 아빠들이 저한테 이제 주민등록 등본이랑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이런 거 판결문이랑 이걸 한 번씩 사진 찍어서 보내줘요. 그것만큼 또 보람되는 게 없죠. 네. 최근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데 근간이 될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통적인 가족의 틀을 넓혀서 보다 이제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자는 그런 건데요. 이 내용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 큰 뭐 이렇게 이런 내용 자체는 저도 찬성하고 응원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토를 하고 논의를 이제 시작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세부적인 것들이 잘 논의가 됐으면 좋겠고 미혼부의 아이들이 출생신고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기었던 것처럼 향후 논의하는 부분도 분명히 그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세심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출생신고 말고도 한부모로 아이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제도적인 보호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점도 많을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습니까? 현재 제도상 많은 게 개선이 됐어요. 2015년도 이후에 아직 출생신고가 완료되지가 않았다고 해도 아이들이 기본적인 건강보험이나 어린이집을 갈 수 있는 제도들은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늘어나고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그런 아주 기본적인 임시적인 복지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접수라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유전자 검사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아직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런 최소한의 복지조차 또 사각에 빠지게 되는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조차도 그런 임시적으로라도 최소한의 건강보험과 어린이집을 가든 양육수당을 받든 이런 기본적인 이런 복지라도 좀 받을 수 있게끔 더 개선되어졌으면 하는 게 요구사항입니다. 가정법원에 접수가 안 되고 유전자 검사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부분인가요? 오늘 하루를 버티고 오늘 하루를 벌어먹기가 급급해서 가정법원에 가는 게 점점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사랑이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아이가 출생신고를 해야 된다고 하면 또 그 방법을 찾아야 되고 또 본인이 이제 무료법률을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라고 하면 그런 소송 비용도 마련이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번 정부 계획에 좀 아쉬운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꼭 필히 좀 계획에 따라서 좀 논의가 같이 됐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그 현재 지금 어떤 성인 남성이나 아니면 이제 병원 외 출산을 하는 성인 여성이 출생신고 안 되는 아동을 데리고 있을 때 그 아동을 이 성인이 데리고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사람이나 시스템이 지금 전혀 없어요. 우리나라 아동보호법상 친권이 없는 사람이 친권자의 동의 없이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아빠예요. 내가 이 사람의 엄마예요. 그런데 아직 출생신고를 소송으로 해야 돼서 얘를 그냥 이렇게 데리고만 있어요. 그럼 믿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이 이 애를 데리고 있어도 돼? 이거는 아동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하거든요. 악용대 소적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차라리 이렇게 발견이 되면 이 아동이 이 사람의 보호 안에 있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공적기관이 먼저 유전자 검사를 해서 두 분의 유전자가 일치하네요. 계속 보호하시고 그러면 바로 저희가 출생신고를 다른 복지세도를 이렇게 도와주겠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주시면 이 아동이 더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번에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정책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입법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방송인 사유리 씨의 비혼 출산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은 좀 다릅니다만 이 논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상 크게 관심 되지는 않았어요. 그거 자체가 큰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보는 시점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시점에 그 가정은 한부모 가정이고 그리고 아이는 지금 태어나서 자라고 있고요. 그러면 이 가정의 그 아이가 정말 안전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라는 거는 전통적인 가정의 형태, 정상적인 가정의 형태 이거 자체가 누가 정하냐. 한부모 가정이 저도 되게 지극히 보편적인 가정의 가장이고요. 저희 가정은 상당히 화목하거든요. 상당히 즐겁고요. 그럼 되게 건강한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정 자체가 얼마나 화목하고 가정으로서의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모양새가 구성원이 어떤지가 중요한 것보다도 모양새와 구성원은 다 갖추는데 화목하지 못하고 계속 그 갈등을 풀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접하고 있다고 하면 정말 도움이 필요한 가정은 그 가정이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구성원이 어찌 됐든 숫자가 어찌 됐든 간에 어떤 형태로 맺어졌긴 간에 이 가정이 정말 화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 가정이 바람직한 가정이고 올바른 가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혼 부모를 대표하는 입장에서 사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부모 가정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한부모 가정이 있고 조성 가정도 있고 장애인 가정, 입양 가정, 독신 가정들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가난하거나 구성원이 모자르거나 이러면 아이가 그렇게 즐겁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없다라고 단정 지어지는 사회는 분명히 잘못된 사회일 거예요. 그럼 모든 가정 유형의 형태에서 어떤 가정에서 어떤 환경에서 자라든 간에 이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행복하게만 자라준다라고 하면 그냥 내 가정부터 그렇게 만들면 모든 사회가 그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들,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심히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울림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랑에게 계속 세상에서 제일 좋은 품을 지는 아빠가 되시길 바라고요. 또 하시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활동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간판 시사 프로그램인 알고리즘이 돌발 영상 뉘이저와 유튜브에서 하나로 뭉쳤습니다. 셋이 합쳐서 돌아쩌인데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사투과 알고리즘은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